최근에 이 코로나라고는 전년병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1년 동안 천명 넘게 그래도 우리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는 편인데도 천명 넘게 죽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업제한 영업금지 또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이런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골목상권이 다 죽고 장사가 안 돼서 이게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로 먼저 힘들어서 죽겠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우리 한국 경제 또 여러 나라의 경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죠 개인의 그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치지 못할 어떤 사람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런 질병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로 말면 아마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대면 예배를 잘 들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또 소모임 또 식사 금지 성경 공부 기도 이런 걸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한 뭐 몇 주면 될 줄 알았는데 한 1년 이렇게 가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지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런 영향으로 신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많은 것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이러다가는 정말 다 죽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죽어가던 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 또 우리 가정 우리 사업이나 우리 경제나 그리고 또 병으로 죽어가던 나의 몸 또 나에게 있던 꿈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 나의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으로 두 번째 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에서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믿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도했어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이제 유대 이곳저곳을 다니다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갈릴리 가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헤로당 유대 헤로당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여러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신분 오늘날로 하면 한 장관쯤 되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냐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알타가 죽어가는데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이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 유명하다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또 좋은 약도 먹여봤지만은 이제 고치지 못하고 점점 병은 심해져서 이제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야 되겠는데 답답하고 절망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갈리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그분이 많은 그런 병자들, 불치병자들도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오면 예수로 말면 아마 죽어가던 내 아들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수소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단숨에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도나무로 내려가셔서 병으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며 믿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내 눈앞에 보여주라 보여주면 믿겠다 하지 그런 거 안 보면 우리는 안 보고는 하나님 못 믿어 이런 사람들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빨리 주여 자기의 높은 신분이 직책이나 이런 것도 다 체면 위신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주여 빨리 가보나무로 가서 죽어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자라났다고 하는 이 젊은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이럴 때는 더 크게 암연하시네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아니 지금 빨리 예수님 내려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이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해로당이 명령만 하면 가지 않아도 나의 해로시 말하느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그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니깐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걸 믿고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자기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만나가지고 아니 너희들 지금 무슨 일로 오고 있느냐 했더니 주인님 주인님의 아드님이 낳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언제 낳았는데 어제 제7시 7시부터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주인님의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이 왕의 신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했던 그때 그 시간이 몇 시였어요? 바로 7시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구나 그리고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게 됨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고치지 못할 병으로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가던 것들 나의 영혼 내 병든 몸 우리 가정 죽어가던 사업 국가경제 한국교회 죽어가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죽은 아이가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내 영혼도 내 신앙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나라 경제도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다 병으로 죽어던 우리 육신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되세요? 돈이 없어서 그 죽어가던 아이를 못 살렸습니까? 권세가 없어서 못 살렸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살렸습니까? 이런 돈 그리고 의술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가던 것들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살릴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이제 죽게 되고 망하게 되냐면 성경은 우리가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가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어가고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험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병든 육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려면 회개하고 이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여러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죽은 것이 살아났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그 장모님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릴 방법이 없었는데 갈릴리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병든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살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병든 자를 만나면 그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죄험물로 죽어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십자가피로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어가던 가정, 여러분의 죽어가던 경제에도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희망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사는 길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여의도 순봉교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 집안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정치 할아버지가 도위원 나오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관심을 쏟다 보니까 그랬는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폐병이 걸렸는데 이 아이를 제때 치료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막 의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놔뒀느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폐교력을 다 고칠 수 있지만 옛날에 폐교력으로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살 수 없다고 사형선고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도 받아보더니 못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요 집에서 피를 토하면서 날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조용기라는 학생이 피를 토하면서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자기 누나의 친구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 친구의 동생이 폐병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용기야 네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살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가운데 의술로 포기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 조용기라는 학생이 그래 누나 나도 예수님을 믿겠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죽어가던 이 학생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서울로 올라서 신학교 가고 순복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120바퀴상 돌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그런 육신이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귀하고 나와서 그분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됐지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오늘 그런 말씀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고침받지 못했어 그 아들을 살리지 못했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정이 죽어가고 아들이 죽어가고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 주변에 머물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강구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 가운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 지금 가정이 문제가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업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주여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했던 이 신하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데 기도하지 않고 그 주변에 나머지 사람들을 멍청하게 구경하고 있었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염려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 걱정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이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체면 위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붙들고 주여 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 주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내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주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병든 내 육신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내 죽어가는 신앙을 살려달라고 이 한국교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죽어가는 것이 살아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에 희승야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뭐 왕이일까 어떻게 그 나라에서 최고의 명의들 다 데려다 고치려고 했죠 그 약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은 다 써봤죠 못 고치고 이사회 선지에 가서 당신이 이제 유언하라고 죽을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년에 죽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얼마나 눈물로 뜨겁게 기도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간 거 기억하시고 내 이 병든 육신을 죽어간 내 육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사회 선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살려서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겠노라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애굽에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와 있는데 다시 애굽의 왕의 마음이 바뀌어 또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또 잡아가고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이제는 진태양란에 빠져서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홍해 바다에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악한 종류의 그런 계략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스도와 모르드교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이 놀랍게 역전을 시키고 죽어가던 그 유대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고칠 약이나 의술이 없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기도하면 죽어가는 것이 사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오늘 보세요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육신의 아들이 육신이 병들어 죽어 왔는데 이 아들을 살려고 예수님 앞에 나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 받지 못한 여러분의 그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교회보나 이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죽어가는 것이 살아납니다 낙심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와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불을 지져 때로는 철회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작전기도 하고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살리는 것은 뭐로 살리니 영으로 살리는데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러는데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오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오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떤 걸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는 꼭 진실로 진실로 이게 원하는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뤄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어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왕의 신하의 그 아들 이 장관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죽어가던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하신 말씀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10편 119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원래 이제 이 말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개혁성경에 번역이 좀 그래요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나를 살렸다고요 주님의 말씀 곤란 중에 고난 중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삶의 어떤 크나큰 그런 정말 고통과 그런 슬픔과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난을 만났는데 아무도 사람이 와서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돼 너무 절망되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극한 슬픔과 어떤 고통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요 오히려 요베 친구들이 요버를 와서 위로한다고 할 때 더 막 크게 상처난 가슴을 후벼 파고 쑤셔놓는 것처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얻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죽어가던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죽어든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10편 107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 몸이 아프면 음식을 먹고 싶을 데가 없잖아요 아예 아무리 맛있는 거 해줘도 저는 이제 하도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저는 맛이 없을 데가 별로 없어요 항상 그래서 뭐 아니 맛없다고 하면은 제가 저희 집사람들 당신 좀 더 굶어봐야 되겠구만 제가 이제 우스갯소로 좀 그래요 아니 굶어봐봐 그럼 어디 세상에 맛없는 것이 있나 그런데 진짜 아프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진짜 아파보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먹고 싶은 아예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10편 기자도 보냈대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다 이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18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요하게 부르지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대 막 고통 가운데 불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죽게 생겼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하나님이 죽게 생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그를 위험해서 건져주셨다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음식도 먹을 수 없어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이 침체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금요철에 우리의 심령이 차가워져서 다시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하든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에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했거든요 제자들은 부활하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가면서 무슨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최근에 에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릅니까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단 그 장노들과 대지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픈 가운데 낙심하고 가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 선지서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막 풀어주는 것 그러다 이제 쭉 주망에 갔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서 해가 지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고 잡아당기는데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 음식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다가 딱 이 사람들의 영안이 열리니까 그분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걸어온 분이 예수님이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낙심해 가지고 가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에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기 보면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시키며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고 갈급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갈 때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소송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병든 육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병든 육신을 치유하고 절망 가운데 나에게 소망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기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요 여러분 한 번 듣고 제가 저도 설교자지만은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저는 이 한 번 듣고 여러분 끝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 어디야 돼요? 돌판에다 새겼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돼요? 내 마음판에다 여러분 새겨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려면은 오늘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릴 수 없는 것도 성령님 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에스엘 37장에 있는 말씀인데 좀 긴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이용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연하니 대연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뭐예요? 살아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네 그런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영으로 어디 골짜기로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막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지고 이 썩어서 뼉다귀가 사람 그 송장 뼉다귀가 막 얼마나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니 에스겔에 그럽니다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 지금 다 죽어가지고 지금 뼉다귀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살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주여호하여 죽겠어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이 뼈들이 다시 살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연하라 여호하의 말씀으로 이제 뼈들을 향하여 대연했더니 이 뼈 저 뼈가 탁탁탁탁탁탁 막 붙어요 막 그리고 사람 모양이 딱 생기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딱 이렇게 씌워져 그런데 생기는 살아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고 살아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야 불어와서 들어가서 살아나라 살아날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길 선지자가 생기야 사박에서 불어와서 저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했더니 생기가 쫙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죽은 시체 속으로 생기가 싹 들어가니까 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강대국에서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나라가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 소망도 꿈도 없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있으나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이 나라가 죽은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송장이 썩어가지고 뼉다기만 남은 것처럼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나라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유대인들이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길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죠? 저 죽은 뼈들 이미 뼉다기밖에 송장 써가지고 살아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요하의 군대가 된 것처럼 바로 이 쓰레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 이 생기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망하고 멸망하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라 선자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며마 되느니라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 안에도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던 우리 몸에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말며마 살아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죽어가던 우리의 사업 한국교회 나의 신앙 이 나라 경제 우리 가정도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다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릴 수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막아야 될 것만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면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성령이 이 삼천리강산에 임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는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며마 대느니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그렇게 해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며 너희 안에 그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며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가정에 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가정에 그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며마 너희 가정도 살리시리라 너희 교회도 살리시니라 이 민족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조금 전에 조영규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조영규 목사님 장모님이 누군지 아시죠?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이 최자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주 절세 미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을 했는데 아이 낳고 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큰 딸이 태어난 딸이 죽게 된 거예요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는 가정 불화가 생겨서 이런 가운데서 최자실 목사님 그때 그렇게 잘 된 사업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쫄딱 망하고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날마다 죽이려고 해가지고 인생의 천길만길랑 떨어지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는 진해에서 사업을 했는데 집에다 유서를 딱 한 장 썼어요 써놓고는 막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KTX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오늘 타면 내일 가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비둘기 이런 걸 12시간도 걸리고 그랬잖아요 목포서 그런데 그런 걸 타고 그 다음 날 이제 서울 내렸어요 신우네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약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이제 죽으려고 약을 여기저기 가서 사서 조금씩 그리고 이제 죽을 만큼 먹을 만큼의 약을 사가지고 어디로 왔냐 이 삼각산이라고 서울에 보면 세금정 있는 삼각산이네요 삼각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으로 가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 죽으려고 산으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한쪽 올라갔는데 산이니까 이제 계곡이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는 딱 겨울까지 앉아가지고 약을 꺼냈어요 이제 이놈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돌풍이 불어와가지고 약이 그냥 겨울에 싹 날아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자기가 12살이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이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났대요 자살해서 죽으면 지옥 간다 했는데 아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굶어서 죽어야지 그러고는요 막 이제 삼각산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디 굴 속에 어디 찾아 들어가서 굶어 죽어야 되겠다 하고는 막 산을 헤매다 보니까 진짜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굶는 거예요 굶으면서 막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빨리 죽여달라고 막 계속 하나님을 죽여달라고 그런데 이제 제일 목사님은 그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에다가 그 책을 쓰셔가지고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이분이 이제 삼일 지나니까는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저 밑에 동네에 내려가서 사과를 하나 사갖고 먹었어요 그리고 또 올라와서 나를 죽여달라고 또 죽여달라고 막 막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삼일 지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 또 안 되겠는 거예요 또 내려가서 또 사과 하나 사갖고 가서 먹고 또 삼일 동안 그러고 이제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굴 밖으로 쑥 나왔는데 거기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를 보더니 아니 누구지?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자기 그 친구에 있는 게 옛날에 친구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자시라 하면서 너 어쩐 일이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와서 손을 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식 새끼 죽고 사기꾼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사업에 다 망해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다 이제 죽게 생겨서 남편도 집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나 여기 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살 길이 있다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 난 소용없어 그런 소리 하지만 난 여기서 굶어 죽을 거라고 막 그런데 이제 자기는 기운이 없는데 친구가 힘이 세니까 막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딱 따라갔더니 보니까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러분 부흥사가 뭐냐면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거기 가서 집회를 딱 하는데 500명이나 모인 거예요 삼각산에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고 막 하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소가 당신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막 하면서 있잖아요 막 설교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어때요? 꼭 자기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런 눈물이 콧물이 쏟아지면서 막 해가 터지면서 거기서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부흥회를 이제 3일 동안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덩어리 같은 것이 오더니 가슴에다가 내가 한번 확 쳐버린 거예요 성령이 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져가지고 전해부터 지은 모든 죄를 막 다 회개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더니 안 하려고 해도 막 꼬부라져가지고 방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방언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죽으려고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절망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했던 최자실 목사님이 삼각산에 죽으려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 한국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살려요? 못 살려요 성령이 임하니까 죽어가던 자가 죽게 된 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도 살아납니다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면요 병균을 다 암덩어리도 불태워버립니다 저는 뭐 그런 거 많이 봤으니까 처음에 성령이 98년도에 임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우리 교회 병원에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암병이고 뭐 이거 다 싹 다 나와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여기 장노인 계시지만 장노인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오면 때문에 김장모 어디 갔다 온가 딱 이래버려요 그러면 좀 안 좋은 데 갔으면 벌벌 떨어가지고 찔려가지고 막 핵에 막 하고 난리 났죠 그럴 때니까 안수만 하면 다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안수 안 해도 막 목사님 입자가 너무 아팠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여기가 뭐 시원해지더니 다 나와버렸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성령 임하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왕의 신화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앞에 올 때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죽어가던 내 아들이 살아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안 믿고 모시하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가면 내 아들이 분명히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내 죽어가던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자기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니까 살 줄로 믿었더니 그대로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시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분의 음성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많으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날 수 없는 것 살릴 수 없는 것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왕의 신하에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 가정 경제 그리고 우리의 병든 육신 자녀들 모든 것이 다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